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또 어떤 만남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교회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저희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20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죠 정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사를 가거나 다양한 이유로 물론 중간중간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이 어쩌면 스무번째 생일이지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지금 1층 체육관에서 아마 예배드리는 분들도 덜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일이니까 오늘 자장면도 같이 시간 드시면 드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 같은 것 단어 하나도 좋고요 짧은 문장도 좋으니까요 그런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꿈 소망 이런 걸 짧게 펜도 준비되어 있고 종이가 밖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로비에 그래서 적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도 정말 많이 뭐랄까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울고 웃고 즐거운 순간들 하지만 즐거운 순간들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어쨌든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말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 특별히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나눌까 말까 망설이다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이없고 황당하고 이런 일들도 가끔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한번은 예배, 일부 예배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우리 직원이 와서 누가 저를 상담하러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담 약속한 그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기다린다고 하니까 2층이었던 것 같은데 2층이 3층에 상담실에도 누가 기다린다고 해서 얼른 예배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여자분이 계셨고 한 30대 초반에 여자분 그리고 딸 한 쌍둥이 딸이었어요 근데 뭐 8살, 9살 이 정도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엄마가 그 두 딸 쌍둥이 딸 보고 하는 말이 야 너희들 아빠다 인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지금 너무너무 막 이 시추에이션이 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그래서 그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한 두세 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저를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고 뭐 이렇게 바닥을 본다든지 제 눈을 피한다든지 뭐 또 질문을 해도 동문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근데 그분 뭐 이게 어떤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감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참 불쌍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처음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임혜재 목사님이 가까이 계셔가지고 임 목사님을 찾아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임 목사님 경험이 또 많으시잖아요 교회 엄마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도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 따라서 정말 저희 교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질문하고 그래서 그분 또 어머님인가에 연락해서 이제 그분들 교회 떠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예배도 그때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에도 홍대 쪽에 교회가 있죠 홍대 가까운 교회라고 근데 이분이 저를 또 찾아서 그러니까 그분은 질문 중에 어느 분이 목사님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남편이라는 메시지를 음성을 나는 그런 음성 못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경찰이 왔으니까 이분이 또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또 소문을 듣고 제가 홍대 교회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주였나? 거기를 간 거죠 근데 저는 거기 없잖아요 썬이 목사님이 있었던 거죠 설교 순서니까 그분 또 찾아가는데 썬이 목사님한테 연락이 여기로 온 거예요 이런 이런 분이 나를 찾아서 제 부인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경험이 있으니까 마포경찰서에 연락하세요 이렇게 한 거죠 마포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 또 두 명이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조사하고 또 썬이 목사님이 그때 거기 설교하는 날이니까 썬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썬이 목사님한테 근데 정말 확실히 이분이 이 여자분이 말하는 암흑의 목사님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아닌 게 확실합니까? 이런 질문이 답을 썬이 목사님이 잘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썬이 목사님이 답하냐면 아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을 한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도움이 그날로 우리 썬이 목사님을 잘랐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생일이기도 하지만 그냥 짧게 짧게 마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니 어쩌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 먼저 마태봉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같이 읽을 건데요 마태봉 20장이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으면 그 안에 말씀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으실까요? 마태봉 20장 28절이죠 시작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짧게 간략하게 그 핵심을 이 본문 속에 마태봉 20장 28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죠 오늘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교회 안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의 통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섬김을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섬기기 위해 섬기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도 출발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인 거죠 그런 이해가 없이는 교회가 어떤 방향성 많은 사역을 할지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라스베가스 혹시 다녀오신 분 한번 손도 높이 들어보실까요? 라스베가스 가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 네네 많이 계시네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라스베가스의 거리를 걸으면서 네온사인들의 압도당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세요 정말 그럴 수 있죠 화려하니까 그 불빛이 네온사인이 그래서 거대한 광고판 화려한 불빛 번쩍이는 극장 입구의 대형 천막 차양 뭐 이런 거 있죠 거의 모든 공간의 일정한 형태와 그 모양의 네온사인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고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라스베가스를 가보라 광고 라스베가스 사람들은 할 말은 별로 없지만 말하는 방법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이 한 말씀을 던집니다 교회는 해야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데는 너무 자주 실패하고 있다 아 마음 아프죠 이 글을 읽는데 물론 뭐 교회가 완전할 수 있나요? 완벽할 수 있나요? 이 메시지를 이 스토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우리 나름의 어떤 한계들이 그 한계에 부딪힐 수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몸부림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도 우리가 여기서 그 뭐죠? 포럼 이런 모임을 계속 열세 명의 강사들이 다양한 그 타픽 주제들을 가지고 정말 멋진 그 테드 강연 이런 거 있잖아요 세바시처럼 한바시라고 했나요? 함께하는 교회를 바꿔온 시간들 이렇게 해서 정말 강의를 15분씩 또 잠깐의 그런 질의응답 시간 뭐 너무너무 여기 사진들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여러분들 혹시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동영상으로도 이걸 촬영을 했는데 교회 홈피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 선택해서 원하시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뭐 어차피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뭐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 또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낼 겁니다 악착같이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그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을 뭐 설득력 있게 하여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뭐 재미있게 의미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뭐 여러분의 도움이 또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겠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그런 어떤 미션 같은 게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웃의 탄식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니까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몸부림치는 게 중요하죠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탄식을 우리가 뭐 다 들어주고 다 도와주고 다 안아주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런 사랑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또 하나는 다 사람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건강한 리더들 영향력 있는 그런 청년이든 뭐 장년이든 뭐 어린아이든 학생이든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가는 세워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이름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동사무소에 처음 이쪽 이사를 오면서 주소지 변경하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몇 번 갔는데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었어요 노인정 저는 이제 일 보고 길 건너서 차 타고 이제 시동 걸고 겨울이었어요 한겨울 1월 한 뭐 중순인가 말쯤이었는데 정말 추웠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노인정에서 걸어 나오시는 두 분의 어르신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연히 추우니까 두 분 다 긴 그 위투를 입으셨고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두 분이 걷는데 거기 노인정에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팔짱을 끼고 걸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좀 더 이제 차 안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한 분은 또 지팡이를 들고 계셨고 더 자세히 보니까 또 한 분은 이렇게 검은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안경을 쓰셨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는데 그 노인정의 이제 친구분이신 거죠 한 분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친구분을 모시러 갔다가 노인정에 와서 거기서 볼일 보고 또 이제 다시 그 친구분을 모셔다드리는 한 분은 그 다리를 쩔쩔쩔 걸으시면서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그때는 스태프도 몇 명 없었지만 교회 이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그 분이 그 두 분이 함께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 교회가 출발한 셈이죠 근데 뭐 사실 그 이후에 우리 아파트에서 한 3개월 모이다가 또 극동방송 지하 거기 지하 뭐죠 그 홀이 있거든요 한 50명 남치 들어가는 공개홀 거기서 또 모이다가 YMCA에 갔다가 YMCA 옆에 헤이지 빌딩에 갔다가 여기 덕명동은 다섯 번째 말하자면 공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작은 뭐 개척하는 교회들이 출발할 때 무슨 건물에서 시작을 할까요 뭐 상가 건물이죠 대부분 근데 상가 건물 중에서도 뭐 어떤 위치의 건물에 있는 공간일까요 대부분 지하입니다 지하 우리도 뭐 극동방송에서 모일 때도 지하 2층이었고요 물론 그 다음에 나중에 YMCA는 뭐 4층인가 그랬지만 그리고 또 지금 그 어디죠 가까운 교회도 지하고요 여기도 보면 엘리베이터 타시면 지하 2층입니다 1층도 아니고 2층이에요 그렇죠 또 또 또 CIC도 지하고요 뭐 하여튼 다 다 어디죠 우리 청소년들 링크 교회도 지하고요 근데 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뭐 교회 조금 사이즈 커졌다고 아 내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 했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말 그래요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너무너무 많은데 다 선물이에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특별히 함께 했죠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스탭들을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교회 가족들을 만나게 된 그런 스토리들도 정말 마찬가지고요 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만 일부 예배가 끝나고 조금 전이었죠 어느 분이 있냐면요 9시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기서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매주 저 뒤에서 안내하시다가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끝나면 저쪽 코너부터 한 30분 정도 다 여기 샅샅이 이렇게 군데군데 구석마다 다니시면서 저쪽 끝까지 도르시면서 조그마한 휴지조각이라도 있으면 정말 제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거를 다 일일이 찾아내서 매주입니다 매주 뭐 이런 분들 주차요원들 막 멱살 잡혀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이런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 외에도 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자장면 이야기도 사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강민구 장로님이라는 분께서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 교회 아주 조그맣을 때 YM스에 모일 때 뭐 30, 40명 어떤 때는 50명 60명 가끔씩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시냐면 우리 자장면 먹으러 갑시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 가족인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도령동에 운비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때는 그 도령동 또 만년동이 하나 있었어요 만년동 이제 거기는 문 닫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그분이 계속 가까우니까 교인들이 막 3, 40명씩 막 가가지고 그 운비성에서 막 자장면 그분이 다 사주는 거예요 전교인이죠 전교인 3, 40명 50명 60명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짜장면 그 그 그 그 식당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은 뭐 탕수육 주문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짜장면 막 50명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막 반복해서 그 장로님께서 그렇게 섬겨주신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저희도 예전에 여기 와서도 한 번 그런 거 했었죠 오늘도 생일이 돼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 제가 도령동에 있는 웅비성을 갔는데요 웅비성 사장님을 만났는데 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여러 명씩 막 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그러냐면 아 목사님,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막 박수하면서 손을 안 놔주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한번 교인들 함께하는 교인들 그 자장면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교인 몇 명 왜냐하면 그분의 기억은 30명, 40명 이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천명은 될 것 같은데 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천명이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게 그래도 20주년이니까 우리 스태프들 회의하고 그러다가 아 뭐 우리 써니 목사님도 그렇고 자장면 먹고 집사님들도 그런 제안을 해주신 분들 계시고 그런 추억도 있고 장로님의 그런 선김도 있으니까 아 좋다 좋다 그런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몇백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예산,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같이 웃고 즐기고 나누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 강민구 장로님의 아드님이 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 한번 1분 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 했는데 그분이 저쪽에 앉으셨었는데 문자를 보냈죠 아 그 아버님 어르신께서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 안에 만드셨는데 아 어떻게 뭐 좀 안 되겠습니까 몇백은 나올 거 아 바로 그냥 즉답이 왔는데 아 기꺼이 그래서 오늘 그겁니다 그거 그분이 이걸 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정말 정말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실 뭐 만날 만한 또 목회자로서 뭐랄까요 그런 자격도 별로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설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게 제 설교는 뭐 두세 번 들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해요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 인생 어떤 철학 반복을 즐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는 것도 우리가 계속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세 끼 뭐 반복을 즐기자 뭐 똑같은 얘기 또 들어도 웃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것도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을 즐기자 그거에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정말 그 20여 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때부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분들의 정말 헌신 그 부모님께서 어느 분은 그 뭐죠 아파트를 이렇게 한찬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부모님이 그 집을 사주셨다면서 뭐 2억짜리 집이었다나 뭐 그러면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아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엑스포텔인가 그때 교회 사무실이 거기 있었어요 두 네 분이 오셔가지고 2천만 저는 2천만원짜리 수표 만져본 게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헌금하겠다고 이런 이렇게 시작된 교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도 그렇지만 서울에 가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속초에서 홍대 가까운 교회를 오는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계세요 속초에서 가까운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써니 목사님이 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하드 락 하드 락 밴드 중에서 그 진호라고 하는 그 밴드 리더 싱어죠 리더 싱어라고 하는 뭐 무슨 뭐지 하여튼 웅변가 뭐 여러가지 그 그래도 좀 그 얘기 근데 동영상은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홍대 가까운 교회에 오는지 그냥 살짝 맛보기로 괜찮을까요? 길이 길이니까 한 1분 정도만 틀어주시면 홍대 가까운 교회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아마 거듭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울지마 내 앞에서 조그맣게 떨리는 어깨 바라보는 내가 비춰 난 남겨내 겪고 왔던 고통 네 이 친구가 진호라고 하는 리드 싱어인데 가까운 교회를 작년부터 매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이에요 처음 얼마나 가까운 교회가 희망적입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홍대 지역에서 그 청년들 그냥 뭐 클럽에만 가서 클럽 가면 뭐 합니까?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그런 교회 여러분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요 정말 멋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편찬위원회 여러분 나가실 때 오늘 그 책자 이 기념 책자를 받으실 건데요 그 속에 정말 많은 또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너무 멋진 책인데 그 그 그 그 그 아 뭐죠? 편찬위원장님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우리 교회 차집사님 역사학자시죠 그리고 우리 써니 목사님 우리 정도전자님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제 차를 제가 운전하기로 오는 길에 아 좋은 이름이 그 책자를 만드는데 좋은 이름이 필요하다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이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필립 얀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교회에 대한 어쩌면 고민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런 거죠 좋은 책인데 뭐지 타이틀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그 한 2, 3분 안에 뭔가 생각이 났어요 꽂힌 거죠 뭔가 아 그러면서 그래서 아 집사님 뭐 하나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집사님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뭡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빌어먹을 교회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용납이 안된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타이틀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한 3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이메일로 썼어요 왜냐면 왜 빌어먹을 교회라는 타이틀이 좋은 타이틀인지 이거를 쫙 설명하고 뭐 하여튼 왜 빌어먹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고 뭐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긍정의 의미도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다 뭐 자연으로부터 빌어온 존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빌어온 존재고요 서로에게 저도 그런 거예요 저의 존재도 뭐 여러분의 사랑을 빌어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막 두 페이지 세 페이지를 쓰고 맨 밑에 제가 뭐를 썼냐면 그러니까 빌어먹을 교회가 왜 좋은지 그리고 맨 끝에다가 빌어먹을 목사 김땡땡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보더니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아 좋다고 그러면 타이틀을 책 타이틀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발간사 이런 거를 써야 되니까 거기다가 빌어먹는 교회 빌어먹을 목사 뭐 여기 여러분 이따가 받으실 책에 그거 꼭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렇죠? 이런 겁니다 하여튼 이 이야기를 제가 짧게 지난주에 보리떡교회에서 했죠 그분들은 오늘 여기 못 오시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고 쓰잖아요 어느 분이 2018년 3월 18일 지난주죠 마음으로 드리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쓰셨어요 이거 화면에 아마 뜰 겁니다 빌어먹는 교회 빌어먹을 목사 그렇다면 빌어주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두 손 모아 빌어주는 그런 성도요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이군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려고 왔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스토리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섬김은 다른 말로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죠 우리가 교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몇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 어머님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지 60년이 되셨어요 스무살에 스무살에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오셔서 스물한 살에 한국에 나와서 시집살이도 경기도 수원에서 하시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우리말도 배우시고 우리 음식 김치 찌개 우리 음식을 더 좋아하세요 양식보다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말도 곧잘 하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물론 말실수 가끔 하실 때 있죠 약국에 가가지고 배 아파가지고 그런 단어로 용어를 배웠는데 배탈 났다는 표현을 배웠지만 이게 맘대로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약사 아저씨한테 배 털 났는데 약 좀 주세요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배 털 났다고 엄마 배탈 났어예요 아무리 막 말씀 배털 났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탈인데 배털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거 정말 소리 무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주로 화장실 청소하셨고요 학교에서도 매점에서 일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서서 빵 굽고 파이 굽고 쿠키 굽고 아이들 선생님들 위해서 뭐 그런 거 하셨고요 또 이제 아이들 유치원 애들 영어를 또 한동안 가르치셨는데 몇 달 전엔가 거기 뭐 원장님 뭐 은퇴 예배 이런 거라고 해서 저보고 와서 10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설교했죠 근데 그거를 또 극동방송에서 3분짜리로 편집을 해서 유튜브인가 어디에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짧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거 잠깐 보시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에게 있어 어머님의 가장 익숙한 옷차림은 사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입니다 그게 평소 어머님의 유니폼 같은 옷차림이거든요 집에서는 늘 손님 대접해 또 학교 매점에서는 늘 베이킹해 그래서 늘 부엌에서 그것도 뜨거운 오븐 앞에서 1년 내내 서서 일하시는 것이 어머님에 대한 저의 기억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병원에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머님을 본 간호사가 살짝 당황해하는 눈빛으로 어머님에게 말합니다 어 혹시 잉글리시? 이러는 겁니다 그때 어머님은 당황한 그 간호사에게 친절하게 한마디 유창한 우리말로 하십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제 갑자기 뭐를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이 짧은 글 7편이 있더군요 글의 제목은 why 왜 입니다 왜 엄마는 왜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하시나요? 왜 참고 침묵하시나요? 아버지가 그러는데 엄마가 또 밤새 몸이 불편해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이셨답니다 아빠는 자꾸만 괜찮으냐고 옆에서 물어보셨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무 이상 없다고 엄마는 대답하셨어요 불도 키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괜찮으니까 다시 주무시라고 하지만 그때 어머니는 병원에 가셨어야만 했어요 결국 조금 뒤에 아론이의 등에 엎혀 계단을 내려와 차에 타고 응급실로 향하셨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한밤중이었지만 누군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급하게 병원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남에게 피해주길 싫어하죠 아빠에게 짐이 되길 싫어하시죠 아빠를 깨우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아래층 식구들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아파도 아프단 말을 안 하시죠 제가 엄마를 너무나 잘 알죠 어머님 항상 주변을 우리 가족을 또 교회를 또 우리 사회를 예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늘 아름답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울보랍니다 이 동영상 보여드릴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고요 선교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50년대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죠 미국의 가족, 익숙한 언어, 편리함, 익숙한 음식 다 뒤로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호주에서 배를 타고 20대 한참을 30일 가까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죠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쩌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버지의 영향, 뭐 이런 것도 있고 부모님의 사랑 하지만 그 어머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요 강민구 장로님 사진이 있죠 이 어르신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 이 땅을 기부해 주신 전 유성 CC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만년동 때부터 거의 빠짐없이 나오셨고요 그 당시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 아마 무슨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북글씨를 처음 평소에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날 생일날도 장로님이 오셨길래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인들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고 북글씨 하나 써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테이블에 이런 자리 이렇게 테이블 하나 깔고 그분이 잠깐 2, 3분 동안 말씀하신 뒤에 이거를 적어 주신 거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보이시죠? 무슨 문구인지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저는 이게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것도 그 책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들을 해주셨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쉴만한 물까? 라고 해주셨고요 새롭다 통곡의 벽이다 희망이다 놀이터다 초고속 충전기다 파격이다 홀로 하는 교회다 그리운 곳 나침반 지팡이 마음훈련소 길잡이 떼수건 자유로움 나무 그늘 나노 기술 겸손의 배움터 신앙의 끈 함께 걷는 교회 사랑 깨끗한 바람 박카스 삶을 보는 창 대나무 숲 피난처 그냥 오고 싶은 곳 위로 참 신기한 곳 하얀 도화지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의 언어로 한 단어도 좋고요 짧은 문장도 좋으니까요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밖에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 소원 적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